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통하는 통사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김종익입니다. 통합사회 재미있는 과목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번 1학년 때 배운 사회의 시험 문제가 1학년 때는 통합사회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질 거고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을 활용해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렇죠. 중3 판타스틱 했잖아. 마지막. 올라오자마자 갑자기 3월 달에 학교 선생님 상담하고 대학 입시 희망대학 쓰라고 하면 좋은 대학 써 놓고 상담했는데 담임선생님 상담했더니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막 좋아. 방학 언제 하지? 그런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모의고사. 뭐야 국어시험지는 이건 뭐야 수능시험지 처음 봤던 사람들 적으면 안 돼가지고 그랬더니 막 사회 문제 봤더니 사회에서 갑자기 뭐 지위? 문화? 정보? 막 갑자기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건 지금 현실성 방향한 거죠. 곧 선거 있잖아. 국회의원 선거 지금. 비례대표하고 지역구 의원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통합사회하고 관련이 있는 건 이거 정도는 뭐 아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 사회문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중에 수능에서. 이거는 통합사회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문화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이런 것들은 통합사회 마지막 구단원에서 이제 뭐 분쟁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배울 수는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통합사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해설을 해드릴 거여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문화분들 10개 위주로 하면서 통합사회 여러분들이 어떤 거 배우게 될지 이야기를 하나씩 해드릴게요. 통합사회 재미있게 해야 돼. 일하는 때. 통합사회 다 들어있어. 윤리, 지리. 그 다음에 사회 이렇게. 그래서 제 거 강의 들어와서 OT 보시고. 이 사람 뭐야. 윤리교사이기도 하고 지리교사이기도 하고. 일반사회 공부도 하고 있네.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재미있게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통한 통사랑 3사만 들어와 보시고. 문제를 일단 칭찬합니다. 통합사회 해설 강의를 들어왔더니 너무 감사해. 어? 일하는 때 원래 해설 강의 안 듣거든. 들어온 너희들을 위해 통합사회 재미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렸던 문항이 첫 번째는 11번 문항이에요. 11번 문항은 지리. 어렸을 때 지구본 찾기. 지리 싸움이에요. 지리. 그런데 가 국가는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국장의 아래쪽에 겨려진 리본에는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로 단결의 힘이다. 하지만 국장의 문구와는 달리 남부의 프랑스어. 남부의 프랑스어 권역과 북부의 네덜란드. 힌트는 준 거야. 여기 지역 간 경제 격차까지 커지면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일단 지리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 따르면 남부 프랑스, 북부의 네덜란드 사이에 있는 벨기에구나. 벨기에 대표적인 사자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직 지리 공부 학습이 배웠던 거 어렸을 때 지구본 많이 보지 않았으면 봤을 때 여기는 어딘지 알겠지? 뭐? 브라질? 웃겨. EPL, EPL 여기. 영구. 그 다음 여기는 포르투갈이죠. 에스파냐고. 그 다음 여기가 프랑스잖아. 프랑스하고 네덜란드. 프랑스하고 네덜란드 사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이제 정답은 쉽게 3번 벨기에 이렇게 골랐을 텐데 그렇지 못하셨으면 이제 이 시험 문제가 어려웠을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여기 지도에서 D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는 이제 오스트리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유럽 놀러가다 보면 그래서 프랑스하고 독일. 여기에 있는 폴란드 이렇게 됐던 것 같이. 시험 문제는 그거를 물어봤던 겁니다. 지금. 여기 이탈리아를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름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지도는 알지 않을까. 근데 그냥 좀 1학년이니까 쉽게 뭐 이런 데 내주지 그냥. 런던. 영국 이렇게. 여기 내도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폴란드 이런 데. 아니면 독일. 독일 특징 내기도 되게 좋은데. 그래서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벨기에. 정답이 그래서 11번이 3번이었고. 그 다음 여러분들 많이 틀렸던 거. 14번 문제. 어우 14번 문제는 이게 여러분들 그냥 나중에 사회문화 아시게 되면 배우게 될 거예요. 법조인이 되기를 바랐던 아버지. 자. 기억은 귀속지위이다. 귀속지위라는 뜻은 뭐냐면요. 귀속지위는 네가 선전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거기에 귀속이 된 거거든. 그런 단어 있잖아.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는 아니었어.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어딨어. 딱 태어났는데 아빠야. 너무 이상하지. 태어나자마자 막 자식이 있고. 이거 아버지는 귀속지위가 아니라. 귀속지위는 뭐 아들. 아들, 딸, 장남 이런 걸로 태어나잖아요. 아버지는 성취지위죠. 아버지가 아버지 되려면 얼마나 힘든데.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빠도 아빠는 처음이지 않니라는 대사가 여러분 어렸을 때 봤던 그 고전 드라마 중에 은팔에서 성동희 씨가 딸 해리한테 딱 쇼파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서 아빠도 아빠는 처음이지 않니냐니. 그 눈물 나더라. 기억하고 있어. 써먹으려고. 나중에 우리 딸 좀 크면 써먹으려고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는 틀린 거고. 이거 다시 말하지만 통사에 안 나와요. 사문에서 합니다. 로스쿨에서 공부하던 가구는 화가가 되고 싶어. 로스쿨을 때려쳤어. 이게 역할 갈등이니 그냥 때려친 거지. 역할 갈등은 뭐냐면 내가 학원의 강사이자 만약에 밴드의 드러머다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학원 강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밴드에 있어서 가서 드럼을 칠 건지 그런 역할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그만둔 거잖아요. 그다음에 공동사회는 뭐냐면 공동사회는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회 같은 것들이 공동사회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족 같은 거 이런 것들 가족 그런데 디귿은 지금 가족이 아니라 지역 미술 동호회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익사회라고 그러죠. 이익사회 갑은 이에 굴하지 않고 박물관, 미술관 등을 다니면서 다양한 작품을 보고 꾸준히 연습했어요. 그 꾸준히 연습한 것은 재사회화, 재사회화는 사회화는 사회의 일원으로 가면서 그 사회의 지식과 문화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식 가치를 다시 배우는 게 재사회화예요. 박물관, 미술관 등을 다니면서 다양한 작품을 보고 꾸준히 연습했던 건 자신의 지식을 가져다가 확립하는 거죠. 사회에 있는 사회화가 아니고 미음, 미술관에서 대상을 받았어.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죠. 나머지 앞에는 좀 어려운 것 표현해놓고 정답을 좀 쉽게 찾을 수 있게 문제는 만들었지만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다 보니까 좀 틀렸겠죠. 아버지는 좀 여러분들 재미있는 개념으로 귀속지휘다. 그런데 귀속지휘를 모르면 재미있게 풀 수가 없을 텐데 출제제의도는 저게 재미있겠지라고 문제를 만든 것 같아요. 정답 여기는 5번이 됐던 겁니다.